14과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대화 1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두 명이요. 자리 있어요? 네, 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투안 씨는 뭐 먹을래요? 저는 김치찌개 먹을래요. 그럼 여기 비빔밥 하나하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투안 씨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투안 씨는 김치찌개가 안 매워요? 조금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리안 씨도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아니요, 전 안 좋아해요. translating elementos 김치찌개 1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물수건 2. 공기밥 3. 메뉴판 4. 불고기 2번 1. 짜요 2. 써요 3. 달아요 4. 매워요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뭐 드릴까요? 비빔밥 하나 하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4번 전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수루 씨는요? 저는 된장찌개 먹을래요. 5번 수미 씨는 불고기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전 안 좋아해요. 전 비빔밥을 좋아해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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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6번